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이 가장 저점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목표가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시장에서 지속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테마 관련해서 몇 가지 다뤄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매수만 하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뱀 바라만 봤던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처럼 정말 대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제가 두 가지를 뽑아왔어요 간단히 이슈 몇 가지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대응법과 추천 종목까지 싹 다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중에 나왔던 기사 내용 중에 전기차 주행거리를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실리콘 응급 활물질을 개발했다는 기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고용량 배터리에 대한 요구도 현재 증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국내 대안 연구팀이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용량을 내는 실리콘 응급 활물질을 개발했다는 내용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세가 분출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제대로 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매집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을 포착을 했는데요 자 오늘 당일 원준이란 종목이 시세가 1차적으로 분출이 됐었던 모습을 제가 조금 파악을 했었습니다 일단 이제 원준이 이제 이 응급 활물질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냐면 자 제가 사진 몇 가지를 캡처해 왔는데 박수진 포스텍 교수팀이 전기차 주행거리를 10배로 늘릴 수 있는 실리콘 응급 활물질을 개발한 가운데 박 교수가 원준이 사회의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공시 내용을 봤을 때 자 원준의 박수진 자 이렇게 박수진 연구원이 현재 사회의사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래서 이제 원준이 이 응급 활물질 관련된 종목으로 현재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당일 시가부터 해서 고가까지 14% 정도 시세가 분출이 됐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오늘 27,500원 자리에 저항대를 현재 매물대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제 원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시세가 크게 분출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이전에 27,500원이라는 가격은 상장된 이후에 첫 번째 저점을 찍었었던 자리에요 이 자리에 저항대가 지금 현재 매물대가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 매물대를 오늘 걷어냈습니다 오늘 걷어내고 나서 1차적으로 오늘 25,800원 자리를 지켜주면서 마감을 하게 되면 자 이 종목 굉장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충분한 조정이 일어난 상태에요 정말 충분한 조정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탄력적인 상승 또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U자형 패턴으로 굉장히 탄력적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3만 52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굉장히 엄청난 거래량이 삽입이 되면서 시세가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이 가장 저점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목표가는 최소한 5만원 이상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절대 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분들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거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원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매매해보시고 큰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원주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종목이 더 있는데요 기사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린케미칼이라고 자 지금 작년에 나왔었던 기사를 지금 하나 뽑아왔는데 자 그린케미칼이 2차전지 1회 충전에 630km를 갈 수 있는 무음극 배터리를 개발을 했다 카보네이트 총매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이 기사 내용 때문에 상한가에 달성한 이력 또한 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 때문에 그린케미칼이 자 오늘 당일 약간의 수급이 좀 들어왔었던 모습이었는데 자 최근에 시세가 분출된 이후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정 형태가 나타났었죠 자 그리고 이제 9,160원의 생명선 라인에서 1차적인 지지 형태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더블 바텀 형태가 나타났어요 자 우선 중간값 가격인 이 은봉의 고가 라인 자 1,500원 자리를 이 종목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이전의 전고점은 물론 그 이상의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포인트는 9,870원과 1,650원의 이 박스권 매집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1,50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강력한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생명선은 9,160원 이 자리가 최종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잡아드리자면 1,4,450원 자리까지 여러분들께서 넉넉하게 보셔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범위까지 여러분들께서 꼭 매매를 해보시고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여유있게 대응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 원준 그리고 그린케미칼 두 종목 꼭 매매해보시면서 큰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기차 주행거리 이제 10배를 늘릴 수 있는 이 실리콘 음극 활물질 개발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는데 자 이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배터리 용량보다 10배 이상 늘릴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기술력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할 때는 정말 이 그린케미칼 원준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기업이 또 여러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 종목들 앞으로 10배, 20배 정말 엄청난 대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나와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급등 종목과 그리고 정확한 대응법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싹 다 저희가 잡아드리면서 무료로 서포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은 참여해주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